사라야, 선물이 있는데 한번 봐봐. 듀오락 센 유산균 초코볼 선물 세드입니다. 선물하기 좋은 세드 포장, 한 세드에 두 개. 두 개 있어요. 가방처럼. 가방처럼 이렇게 들고 나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열어볼게요. 한 세트에 두 개 들어있습니다. 듀오락 센 유산균 초코볼 선물 세트입니다. 자, 이제 먹어보겠습니다. 초코볼 한 알당 듀오락 센 유산균. 4억 마리 함유되어 있습니다. 안전하고 좋은 성분으로만 고함을 향. 볼리베놀 함유. 1병당 생유산균 초코볼 60개. 자, 이제 진짜 먹어볼게요. 안에 초코릿이야? 안에 초코릿이야? 초코릿 안에 또 초코릿이 들어있잖아요. 또 맛은 어때요? 끝! 진짜 맛있어? 생유산균 초코볼 처음 봐요. 생유산균과 초코릿 완벽하게 만났어요. 이거 또 다 먹어볼게요. 엄마 너무 멋있어. 한여름 더 먹어도 돼요? 어, 먹어도 돼. 아이한테 유산균 먹이기 힘든데. 역시 초코릿이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. 이거 냄새는 근데 냄새가 안 나온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걸 먹어보니까 느낌이 뭔가 먹을 때 안에 아몬드 같은 게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초콜릿 안에 초콜릿이 들어있으니까 너무 좋아요. 그리고 맛은 정말 맛있었어요. 음! 준서야! 준서도 먹어봐! 준서야! 얼른아! 준서야! 준서야! 이거 먹어볼게. 남자아기들도 먹을 수 있어요. 건강한 간식이에요. 준서야! 준서야! 맛이 어때? 맛있어? 준서야! 초콜릿 맛이야? 맛있어? 몇 개가 좋아? 더 먹고 싶어? 진짜? 100% 카카오 모두 들어있어요. 아! 쏭! 온가족위한 건강한 간식이에요. 공부하다가 건강한 간식으로 줘도 좋을 것 같아요. 지진 5호당 준전이 필요할 때 직장인 간식으로 딱! 한 알당! 16칼로리! 680g 3g 60개 입이요. 1,5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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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5g